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. 이 자리를 통해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고 아이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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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뵀어 고속도로에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. 서울 고속도로는 너무 힘들어요. 잘 먹어. 흘리지 않게. 고속도로는 너무 맛있어. 미쇼 어때? 그 맛이야? 매운 맛. 달기만 해? 맵지 않아? 이게 온통 설탕. 온통 돼지가 되는 길이야. 이거 잡히면 진짜. 1억 년 동안 계속. 뭐야 왜 발꼬랑 냄새 맡아? 고마워. 뭐가? 니가 꼬물이 왔나 기저가 기저가 기저가. 진짜. 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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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봐주세요 아이고 물었어 머리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 이렇게 딱 물어보자 그 창이 이쪽이 안 돼야지 두 손으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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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드려 뽀뽀뽀뽀 할머니 진우도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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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도 뽀뽀해야 돼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아빠 뽀뽀 엄마는 챙겨줘 챙겨줘 오늘도 경혜 뭐야 아빠 뽀뽀 아빠 뽀뽀 할머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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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는 안되는거에요? 띠는 안되요? 다른 생명이지만 워고프죠? 왜? 시끄러워 시끄러워? 아빠때문에 사람들 끝에 그런 생물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죽이는거야 진짜 방어하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여기 스크린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돌아요 진짜? 게임으로 하는데 우와 스크린 봐 대박이다 어떤 스크린? 이게 스크린이잖아 스크린 뭐하는거야? 몰라 만화 잔악가 공장이네 소잔남도 소잔남도 제발 나왔구요 유령이 보이면은 화면을 터치해서 유령을 잡으면 돼요 뒷유령 아니야 뒤에 유령 뒤에 유령 싹 우와 입술이 뾰족뾰족해졌습니다 네 가십시다 다하는거 아니야 아 쉗 절대야 삼촌 삼촌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며칠 동안 떨어져있다가 다 포 소 without money 주님이 주시는 맛있는국ช 모帶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걸 감사하고 밥은 거의 다 다 먹었고요 지금 아직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 자 이제 유튜브 끝날게요 안녕하세요 진호TV의 진호입니다 오늘은 착각 이 집을 구경해 안 볼 겁니다 자 먼저 이 집의 장점 장점 앞에 신문들이 있도록 들어오시죠 공포의 방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문데스네 거닌자 오우 갑자기 에휴 자 여기 방이 있고요 여기 한빛 누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부 꼬마 있고요 여기 고모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여기 아빠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이고요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돌나 두고도 настолько 야 시청 콤보 두고도 두고도 할아버지 살죠 야 할아버지 살죠 야 너희 살 좀 빼야지 아니거든 살쪄 백두산, 못 가봤어. 잘 먹겠습니다. 자, 야식무이. 할머니에게 기회를 빨리 줍시다. 엄마 선이 없어. 안 드실래요? 위아야, 건배. 이거 분명히 떨어뜨릴 텐데. 날개, 날개가 제일 맛있어. 안 줘, 안 줘, 엄마. 그때 왔을 때는 죽게 잤다고 그랬어. 근데 날이 더워, 어머니. 그런 거 있었던 거 같은 경우는 우리?